감사합니다. 드셔보세요. 여기가 로컬 맛집입니다. 이 동네 사람들만 다 아는... 뭐... 아무튼 뭐 어쨌거나... 고마워요! 전... 죄송합니다. 뭐가요? 부장님께 대대려던 건 아니었습니다. 하지만 주제놈께 나선 건 제 실수였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제 마음 푸세요. 뭐... 됐어요. 난 다 잊었어요. 나 그렇게 뒤끝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. 그래도 뒤끝 장난 아니시던데. 복사랑 영수증이랑... 커피랑... 생수통이랑 휴지랑... 야, 한태주! 네, 부장님? 조용히 하고 밥이나 먹어. 밥이나! 잘 먹겠습니다. 드셔보세요. 어때요? 어때요? 뭐... 괜찮네. 여러분... 저자국이 좋아서... 응! 네... 다신데이... 네... 진짜로 wok... 천천히... 저거... 잘 먹어야지... 같이 걱정... 저는... 같이... Impact.... 저거는...